뭐 여러분들이 절 보면 알겠지만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자한테 그렇게 인기가 많은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 대신 남자들한테는 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지나치게 남성적인가? 뭐 잘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여성의 관점에서 보면 제가 조금 남성 위주의 그런 그 막 꼴맞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가 봐요 그래서 한 번씩 더 꼴대리면 어바님은 진짜 너무 남성주의자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내 나름대로 굉장히 냉정하고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지성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자들의 비유에서 봤을 땐 내가 그거랑 좀 동떨어지게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여튼간에 여기에 대한 찬반 양론을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고 여튼간에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뭔가 여자한테 인기가 없었던 것 같아 그리고 일반적인 여성성은 내가 좀 굉장히 경멸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냐면 중학교 때였는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지난부터 얼굴을 이렇게 몇 번 보고 인사했던 여자가 내 뒷담화할까우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내가 바로 나와서 어떻게 했어 바로 쳐들어갔지 바로 쳐들어갔으면 뭐랬으면 바로 욕했어 이 병신이야 니 내 아냐고 내가 내가 개 지랄 연명을 들었거든 반에 찾아가고 소리 지르면서 너무 열받으니까 그때 그 여자애 반응이 뭐였냐면 애가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우는 거야 여자애가 우는 거야 뭐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잖아 차라리 뭐 이 병신 놈아 이랬으면 진짜 그땐 뚝배기 깰수록 같은데 중학생 때니까 나도 그때는 뭐 이런 병신이 이러면서 패수록 같은데 좀 약간 내가 공명정대한 그런 게 있거든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지 근데 그런 비슷한 경우는 나이를 들었어도 제가 꾸준히 겪었거든요 20대 때도 그렇고 30대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때마다 나 어김없이 너는 진짜 남자였으면 나한테 존나 존나 개 처맞았다고 내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그래서 저랑 한 번씩 언급되는 똥그래란 애 있잖아 호영호자 아네 걔한테도 내가 진짜 술 먹으시고 안색 정색하면서 니는 남자였으면 나한테 아구창 존나 털렸다고 내가 얘기했단 말이야 근데 걔는 다음날에 죄송합니다 형님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 친해졌는데 뭐 여튼간에 저 스스로가 이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런 저희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 뷰포인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내 유튜브를 구독하려 하게 되는 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들 같은 영어도 일반적인 여성성이 좀 강한 사람은 내 유튜브 채널을 보면 경멸을 할 거야 뭐 저런 새끼가 다 이럴 거고 반대로 내가 보더라도 내 유튜브 보는 여성분들은 좀 약간 남성적인 성향이 좀 있거나 남성적인 그런 성향에 관대하거나 아니면 남성적인 성향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어하는 그런 분들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유튜브 덧글을 볼 때 베스트 댓글 위절로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 자주 확인하지도 않지만서도 한번 보면 맨 위에 있는 것들 위주로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효가 많아도 싫효가 많은 것들은 밑으로 자동적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맨 윗줄 위주로 보는 거는 내 멘탈 박살내는 애들이 항상 있거든 보면 에이 병신 새끼 욕한 애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이제 이런 애들은 좀 시간이 지나면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거든요 왜 싫어요 눌러주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그래서 약간 위에 베스트 댓글 위주로 보게 되는 건데 근데 이 베스트 댓글을 보게 되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제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의 대략적인 뷰 포인트가 보이잖아요 그게 볼 때마다 나도 한 번씩 뭐라고 해야 될까 나도 대한민국에 상처받은 남자지만 정말 내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쩌면 상처받은 남자가 더 많을지도 모른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전에 제가 그 부부간의 최악의 속공합을 피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 남자든 여자든 공통적으로 해당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주변을 보시면 알겠지만 섹스리스가 진짜 너무 많단 말이에요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그래서 이 최악을 피해가는 방법 내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거는 남자 여자 전부 다 해당이 된단 말이야 근데 그 베스트 댓글이 뭐냐면 그거야 아 잠깐만 내가 찾아들고 줄게 어 이거다 외모에 경제력에 배려에 이제는 속공합까지 도대체 무엇을 바라는 것이더냐 슈퍼맨을 바라면 우리는 이제는 원더우먼을 바래야겠다 여자들아 이제는 너희는 원더우먼이 되어보거라 이게 베스트 댓글로 딱 올라와 있더라고 그래서 아니 사실 뭐 잘 빠는 남자 만나고 잘 빠는 여자 만나고 똑같이 이렇게 만나라는 건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될 일인가 약간 이게 핀포인트 이게 뷰포인트가 좀 빗나간 것 같은 글들이 이게 한 번씩 보면 뜬금없이 올라오거든요 베스트 댓글로 했는데 그 이면에 깔려있는 것들은 보면 뭔가 내가 봤을 땐 아 저 사람도 뭔가 좀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나도 뭐 안쓰럽긴 안쓰러운데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도 대략적인 내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자주 보는 사람들의 어느 정도 뷰포인트가 좀 있게 보이잖아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전화데이트를 처음으로 처음으로 해봤거든요 라디오 방송하다가 그냥 심심해가지고 전화데이트 이렇게 연락처 좀 보내달라 해서 어떤 남자분이랑 전화데이트를 했는데 뭐 이런저런 뭐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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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그러다가 제가 마지막으로 그 30대 남자로서 한국 여자에게 그냥 한 말씀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간 좀 이렇게 움찔하는 거야 뭐가 움찔하냐면 그런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약간 이렇게 대한민국이 아니라 내 유튜브 채널에 약간 좀 이제 뭔가 이렇게 감정이 상한 분들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갑자기 한 말씀 해주세요 딱 이런 순간에 야 이 김신현들이 다 뒤져버려라 이렇게 얘기 나올까봐 그게 진짜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의외로 되게 담담하게 어 제가 바라는 건 다른 건 안 바라고 그냥 눈을 조금만 낮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굉장히 점잖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은 뭐 결국엔 끼리끼리 만나는 건데 뭐하러 눈을 낮춰달라고 부탁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말한 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될 것 같단 말이야 뭐 남자 얼굴 좀 그만 봐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닌 것 같고 키 좀 그만 봐라 이것도 아니란 말이야 능력 좀 그만 봐라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남자들도 정상적인 남자라면 여자가 능력 보는 것에 당연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낮춰달라고 요구하는 거냐면 이 사람은 아마도 아 그래 다 보는 건 상관없는데 집까지는 좀 약간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결혼정년기에 남자한테 이 집이라는 건 엄청난 프레셔로 오게 돼요 그래서 사실 집을 해온다는 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 다들 알고 있단 말이야 여자도 어떻게 집을 해와 남자 결혼정년기에 그냥 부모님 이제 골수 빼오라는 건데 근데 이게 내 주변을 보면 사실 내 주변에는 집을 해온 사람이 거진다 해갔단 말이야 그래서 울산이란 동네의 특성이기도 한데 울산은 이게 서울처럼 진짜 잘 사는 사람들은 없거든요 근데 두루두루 잘 살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집 하나 이게 뭐 3, 4억짜리 하나 해온는 게 요새는 울산도 3, 4억이거든 그렇게까지 힘들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까지 힘들다는 느낌이 없다는 게 아버지의 부모에게 재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지 일반 사람한테는 그게 불가능이란 말이야 일반 사람은 어떻게 3석짜리 집을 사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주변을 보더라도 확연하게 갈리는 게 이런 집을 해올 수 있는 집안과 그렇지 않은 남자들의 비유에서 많은 게 발생돼요 그래서 그렇지 못한 남자들은 자발적으로 결혼 시장에서 포기를 선언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제차 사버리고 그냥 골프 사가지고 골프 치러 다니고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야 남자들이 포기하면 그렇게 하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아져요 물론 제 나이 또래쯤 되다 보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이미 뭐 대출금도 다 갖고 집도 가진 경우도 있지만 또 근데 그런 사람이 많아봤자 얼마나 될 거야 그래서 요런 프레셔 때문에 아마 눈을 낮춰달라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면 여자들한테도 이게 포기할 수가 없는 게 여자들도 안단 말이야 그 흔히 말하는 3평이라고 하잖아 그 외모 평범하고 성격 평범하고 그리고 벌이 평범하고 이 사람을 만날다는 게 힘들다는 걸 여자들도 알아 왜 3개 다 평범하지만 이 3개가 교집합으로 들어가면 확률이 진짜 거의 5% 미만으로 확 들어가거든 근데 요기에 집에 집을 해올 수 있는 사람까지 찾아보면 엄청나게 확 추러든단 말이야 그나마 울산이니까 이 정도지 서울이었으면 얼마나 아찔해 서울 안 사는 거 얼마나 다행으로 생각해서 여러분 장난 아니야 서울은 집값이 다 떨어지는 아파트도 막 10억씩 하잖아 요새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평생 이 사회적인 문의를 이렇게 꼬이는 칠탈을 푸는 게 중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런 것들이 풀 조짐이 보여지지가 않거든요 사회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이런 걸 이게 공익광고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풀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말이 안 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서도 이걸 풀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당장은 없는 것들이지 그래서 요기에 대해서 여자를 일방적으로 요구를 할 수도 없는 게 자기들도 말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결국은 자기 인행에 가장 큰 빅딜을 하는 거거든요 큰 거래를 하는 거란 말이야 성공을 해도 자기가 성공한 거 실패를 해도 자기가 실패를 하는 건데 제 주변에 진짜 나름 이제 건설적인 여자를 보더라도 건설적인 여자들은 이게 장갑 알파골도 좀 있다 했잖아 걔들은 자기보다 좀 연봉 낮은 남자 잡고 결혼한 애가 있었는데 그 중에는 심지어 집도 반반 결혼한 애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와서 내가 보기엔 둘은 좀 잘 사는 것 같아 그럼에도 이 여자도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드는데 뭔가 그 남편이랑 좀 싸우고 나면 그 불현듯 막 올라오는 거였잖아 쟤는 집도 안 해봤는데 막 이게 불현듯 그게 올라오는데 내가 너무 손해보고 내가 멍청하게 사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들 이게 문득문득 떠올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하나 확실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여자란 동물의 특성은 일전에 다 얘기했지만 누구보다 계산이 빨라 누구보다 손해본 거 싫어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러분과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어? 이 사람과 관계가 흑자가 난다 흑자? 흑자? 아 이상한 생각했는데 흑자가 난다고 생각하면 굳이 사랑하지 않으려도 결혼할 수 있는 게 여자거든요 근데 계산이 빨라서 그런 건데 반대로 누구보다 계산적이지만 누구보다 이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의 양면성이란 말이야 사랑에 한 번 딱 통당 빠져버리면 여자들이 엄마 돼갖고 애들한테 하는 거 봐봐 진짜 진짜 퓨어러브 그 자체거든 그런 것들이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특성이고 일반적인 특성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도 여기서 좀 약간 여러분들 좀 의연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방금 말한 그런 뭔가 사회적으로 꼬인 이 실타래가 지금 우리 때에선 절대로 안 풀릴 거란 말이야 그냥 포기하세요 반쯤 포기하시고 반대로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난다면 이 여자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집회하라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해올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잖아 그럼 절대로 집회하라 이런 말 절대로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인생에 뭔가 정말 트루러브가 오게 되면 그때는 진짜 개처럼 열심히 일해서 노예처럼 산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되면 그냥 자동적으로 걸러진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아무쪼록 이렇게 나도 얘기하면서도 그 30대 남자였던 그분이 원했던 그 말이 뭔가 좀 슬퍼 눈 좀 낮춰주시면 안될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뭔가 슬픈데 당장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깐 방금 전 말한 대로 뭔가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것들이 필요하고 저는 이게 옛날에도 말했잖아요 모두가 좆대고 나면 그제서야 풀릴 거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겨울은 계속 오고 있고 진짜 다 좆대고 나면 뭐 이런 부작용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잖아 그래서 이것들이 진짜 골마서 터져서 여자들이 계산이 빠르했잖아 아 이걸면 진짜 우리가 좆대겠다 싶잖아 그러면 그제서야 변단 말이야 지금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아 이 정도면 내가 딜하면 진짜 딜을 많이 가져갈 수 있겠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하이리스크가 리스크가 더 크다는 걸 알게 되잖아 그럼 그때서야 사람들 다 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은 아마도 이제 뭐 10년쯤 지나고 다 좆대고 나면 그때쯤 변하게 될 거니까 어차피 그때 되면 우리도 다 늙어가지고 뭐 어떻게 할 거야 근데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을 때는 그냥 뭔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그나마 이제 우리가 가장 이게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작은 것들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신경 좀 차단해 두고 그냥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가지고 뭔가 조금 더 이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하나하나의 소확행을 찾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합니다 그래도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 뭐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뭐 여자분들이 눈을 낮추는 날이 오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거는 뭐 남자들도 이게 나이 들면 타입 안 한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갖고 하지만 뭐 제가 늘상 말하듯이 진짜 진실한 사랑 진짜 정말 사랑하는 남자 사랑하는 여자가 만났을 때 그 그리고 사랑하는 남자 둘이 만났을 때 그 이거 진짜 좋거든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대해서만큼은 항상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튼간에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는 조금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빠암